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화요일 새벽 4시 18분. 한국은 지금 화요일 오후 6시 18분, 19분쯤 됐겠네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한 시카고 빗소리와 함께 날려버리자. 가게를 찾아 보겠습니다. 보시는 방과 같이 가끔 번개는 치지만 저도 멀리서 치니까 소리가 안들리네요. 여러분들 장맛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폭염 때 시원한 수박 같은걸로 슬기롭게 8월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